저희 엘리엇이 4학년 때 초등학교 서머리 숙제가 있었어요. 책을 한 권을 읽으면 요약해서 한 반 페이지 정도 요약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냥 기억이 나는 대로 한 반 페이지를 썼는데 전체 학생들 앞에서 카피를 했다고 혼이 난 거예요. 근데 저희 아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기서 어떤 단어들이 한 6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인상에 남았던 부분이어서 얘가 그냥 그거를 썼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되게 이해하시게 그걸 캐치하시고 카피를 했다라고 아이를 야단치신 거였더라고요. 한국 사람이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됐을 때 아무래도 그 타이들이 저희한테 모든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들에게 저희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에게 같이 네임에 그게 얹어지니까 그 부분에서 다들 감정적으로 다들 좀 실망도 하시고 약간 분노도 하시고 굉장히 소수의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몫은 다 같이 나눠져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에이시안들은 이제 굉장히 에케라믹 오리엔트 데이고 있고 경쟁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그룹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운명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얹어지면 커뮤니티 전체의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가 될까요?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기본적으로 공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많은 학교에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.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.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. 너무 힘들어. 네. 다른 학생들도 더 스트레스로 할 수 있습니다. 미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른 학교에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른 학생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다녀석 portable 장소전기 niejs gamma 신뢰 permis 추가 park, 다양한 등이els입니다. 교육과 함께 학생 둘 수 있습니다. 난 잘 안 지지 않잖아, 그때부터 어떻게 고정할꼬야? 좋은 awareness 왜 그때부터 못 지지 않지? 그때부터 완전히 수업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뭘 지지 않으면 또, 그때부터 수업을isst지 그게 finest에 있는지 그때부터 저희가 세상을 잘 지지 않습니다